안녕하세요 여기는 볼춘이의 꽃과 그리고 키친입니다 제가 오늘요 땡스기빙 테이블의 센터피스를 이렇게 드라이플라워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지난번에 내가 비즈얼 하이드랜저 만들어놓은 거에요 이거를 쓰고 이 촛대는 이렇게 키면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요 이거를 제가 쓰고 이게 나무로 되어있는데 여기 촛대가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는 여기에다 렌즈맨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받치는 게 없어갖고 이 볼이 있잖아요 볼 때가 이렇게 길어요 길은 걸 머리만 남기고 딱딱 잘라서 여기에다 이렇게 묶었어요 이런 걸 집어넣으려면 뭐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그냥 철사로 아묵히나 그래서 제가 이걸로 그러고 이거 하이드랜저고 이거는 스펀지 마스룸 로르 스파 연바닙 이거는 베리가 필요한데 없어요 드라이한 게 근데 실크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로 쓸 거고 잎사그도 이게 이 잎사그도 내가 쓸 거고 그리고 이 장미 이 장미는 비절브한 장미에요 이게 오렌지 칼라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이제 보리 좀 넣고 또 칼라가 안 맞으면 또 쓸 거에요 제가 이거 스칼레톤 립 이거를 좀 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맞을런지 몰라요 그래서 맞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쓰고 안 쓰고 제가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볼게요 이 센트피스 어떻게 나오나 이 보리를 쓸 건데요 그냥 이대로 이렇게 하면은 좀 안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테이프로 이렇게 좀 감아서 감아서 쓸 거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물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이거 스펀지 맛으로 이거 스펀지 맛으로 좀 더 맛있게 이렇게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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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e 이렇게 이렇게 마수름을 먼저 쓰잖아요 지금 근데 이 마수름을 쓰는 거는 이런 꽃들을 좀 받쳐주는데 이거는 튼튼하고 깨끗하잖아요 이런 거는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막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쳐주기 위해서 이 마수름을 먼저 제가 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거 하이드렌지에 이제 보리를 쓸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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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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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 Bye. 안녕. 안녕. 안녕.